Q. 2룩 2룩 밀어치는 스윙으로 해뒀기 때문에 저런 좋은 타구를 보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펀치력이 있어요. 오재환 선수가. 민경수 선수가 교체돼서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면서 다음 이제 오재환 선수가 잘 노린군요. 잘 노린 공이 넘어갔습니다. 오재환 선수의 홈런퍼인데요. 툭 밀어친 것 같아 보는데 타구가 살아나갔습니다. 그만큼 포인트를 앞다 두고 볼을 끌어서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인 손목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.